이진찬! 아니, 이 XX야! 너 문제점이 뭔지 알아? 추운데 바들바들 떨면서 스태프들이랑 다 같이 했던 것도 생각나고 오버타임을 한 10시간씩 해서 고생한 것도 생각나고 많은 분들이 다 같이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이진찬! 이진찬! 정오키 형! 진호가 데뷔를 냈을 때 루트킥 무대를 가장 많이 기억에 남고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형에게 희하라고 외치는 그 장면이 정말 뭉클했던 것 같습니다. 탈의실 씬이 있어서 그 씬을 위해 열심히 한 세 달 정도를 운동을 했거든요. 매일매일. 갑자기 그 씬이 없어졌더라고요. 찍기 하루 전에. 그게 정말이지 아쉽고 감독님이 원망스럽네요. 정말이지 열심히 촬영을 했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생각에 정말 들뜬 마음으로 촬영 열심히 했으니까요. 꼭 팝콘 적당히 드시면서 재밌게 많이 봐주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조금만 더 가고 조금만 더 가고 조금만 더 가고 아 진짜 아파. 이러면 이러면 내가 너무 아픈 놈들이야